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뉴스는 동해안 유전의 경제성 문제입니다. 이 경제성 문제는 어제 제가 아주 명료하게 제 입장을 한번 도전해볼 만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도전할 만한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인물 검증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근거를 제가 들이댄 데는 소위 액터지오사의 그런 아브레오 고문이 이야기한 석유가 실존하기 위해서는 좁은 대륙붕 안에 주로 지청구조가 모래여야 되고 그리고 그 오일이나 가스가 새지 못하도록 진흙이 있어야 되고 두 가지는 확인됐지만 결정적인 요인인 탄화수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고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시추가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 아브레오 고문이 여러 가지 그런 배경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저도 다른 그런 왜곡된 그런 정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인물 검증 도전할 만한 하다. 그러나 탄화수소가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있었던 날은 가수공사와 철광이나 가스 관련된 그런 주식 가격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도전할 만하다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이걸 제가 예사롭게 보지 않았던 것이 제가 석유공사 직원입니다. 그 지역에는 지청수 무리조인 그리고 극소량의 이산화탄소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글을 남긴 겁니다. 용기를 내고 남겼을 겁니다. 제가 그렇다면 아브레오 고문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이제 제가 글을 남기고 다른 분께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그냥 많은 댓글 가운데 하나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한 겁니다. 석유공사 직원인데 해당 광구에는 지청수와 극소량의 이산화탄소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이 남긴 것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주 옳다 이렇게 제가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이게 보시게 되면 되게 가스청들이 보시게 되면 아마 여기에 이제 오일이 있고 가스가 있고 그러면 이제 위에 아마 덮개암이 있고 덮개암이 있고 석유나 가스가 이런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오일이나 가스 밑에 또 저류층 모래로 이루어진 다공성 암석측으로 석유나 가스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밑에 또 밑으로 새지 못하게 건원암이 있고 덮개암이 있고 건원암이 있고 저류암이 있고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대륙붕에 석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입증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빅토르 아브레오 고문님께서 이제 인터뷰를 착실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분의 말이 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결론을 내렸고 또 인물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지청수와 극설왕의 이산화탄수만 있지 다른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액터지호사의 고문으로 계시는 아브레오 고문은 석유가 실존하기 위해서는 좁은 대륙붕 안에 많은 모래와 석유를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진흙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확인했고 다만 결정적인 요소인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시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글을 남긴 석유공사 직원께서는 그곳에는 지표수하고 물하고 소량의 이산화탄수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레오 고문의 기자회견 내용을 상당 부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 기자회견을 그대로 저는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가지고 판단을 내렸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분이 이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 프로젝트에 관계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십몇 년째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할 때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존속시켜야 될 중요한 이유가 석유공사도 있고 동시에 산업통산자원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엄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야말로 제대로 된 프로페셔널 이름들 거짓 없이 이야기를 한 거로 그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140억 배로는 암성 내 자원이 가득 찼을 때고 30억 배로는 석유가 제대로 가두지지 않았을 때를 추정한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성과 관련해서 10년 이상 작업을 해오던 호주의 최대 자원개발업체인 우드사이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철수하게 된 것은 BHP와 합병하면서 BHP가 여러분들 사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철수를 시킨 거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이런 정도의 의혹이 떠오른 상태에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몇 십억 정도 예산이 들더라도 이 문제가 추가적인 검증이 본격적인 시추의 이전에 추가 검증, 교차 검증이 있어야 되고 추가 검증이나 교차 검증에서는 좀 규모가 있고 업계에 이런 정평이 있는 그런 탐사 전문가들에게 일을 맡겨야 되고 그 탐사 전문가의 일을 맡길 때는 입찰 과정 그리고 결과 전문가 소견, 회의록, 참여자 명단 이런 걸 소상하게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혀가지고 전 국민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2일 전에 이 문제가 왔을 때 왜 이게 쟁점이 되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기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조작이 조작과 사기가 그냥 일상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 검증이나 교차 검증이 필요하고 또 산업통산자원부를 못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한석유공사를 못 믿겠다는 것도 아닌데 인간의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본인들의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경제성이 없는 프로젝트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욕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옮겨고 1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기는 지금 역부족이다. 그런 내용들을 조선일보도 잘 지적했습니다. 추가 검증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게 국가적 과제가 되고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좀 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 수천억이 투입되는 만큼 정치적 논란을 줄이 되고 국민 이해를 더 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이번에 지오 액터사보다도 더 브랜드 파워가 좋고 탐사 성공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돈이 좀 더 덜더라도 기간에 검증을 여러분들 거쳐서 교차 검증이 이루지어야 된다. 더 이상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밀어붙이게 되면 훨씬 더 손상을 더 심하게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제가 피력했던 그런 의견에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새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소 수정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 제가 입장 피력도 조심하지만 입장을 밝히고 난 다음에 새 정부가 여러분들 도착하게 되면 그걸 얼마든지 수정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짧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